남자가 사정할 때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해 보신 적 있나요? 그 순간 여자가 충분히 만족할 때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때 떠오르는 생각은 다를 거예요. 또한 성감이 높은 여자와 끝난 건지도 모르는 여자의 생각도 다를 거고요. 좋긴 하지만 임신이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사정할 때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남자들이 어떻게 해주면 서로에게 좋을지도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일반적인 여자들은 대부분 기분 좋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안에서 흐르는 액체의 따스한 감촉과 소중이가 움찔하면서 떨리는 감촉을 여자들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여자는 마음속으로 끝나는 순간 남자의 표정을 보면서 껴안거나 키스하면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으로 행복하며 그 여운을 즐기고 싶어서 끝나고도 잠시 그대로 있어주길 원하는 겁니다. 그 상태로 안겨 있으면 최고의 행복감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자가 많습니다. 어떤 여자는 남자의 풀린 동공을 보면 자기도 더 흥분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고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도 있고요. 결국 그 순간만큼은 쾌간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자와 남자가 동시에 절정을 느꼈을 때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동시에 느끼고 동시에 끝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자들이 더 많이 공감할 겁니다. 보통은 한쪽이 먼저 또는 한쪽은 미진한 상태로 끝나게 마련인데요. 그런데 둘이 합이 딱 맞아서 동시에 끝나게 되면 여자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남자에 대한 애정이 무한대로 끌어오르겠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나 속공합까지 잘 맞다니 천생연분이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죽어도 좋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는 여자도 있습니다. 같은 파트너라고 해도 항상 이런 상황과 느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험이 있는 커플은 부부든 연인이든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자는 우린 환상적인 커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는 아직인데 남자가 먼저 끝났을 때입니다. 이때는 당연히 아쉽고 미진한 마음이 남겠지요. 이런 경험이 계속되면 남자에게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여자의 반응은 다양하죠. 남자한테 잠시 그대로 있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여자는 아쉬움을 달래려는 거고요. 남자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정을 느끼려는 여자는 적극적으로 성을 즐기는 여자입니다. 또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고 나도 좋았어 라면서 끝내는 여자는 수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보다는 남자의 만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사실 이때 이 남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순간을 잘 캐치하는 남자가 잘하는 남자입니다. 느낌으로 여자가 좀 아쉬워한다 싶으면 본인이 끝났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여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솔직하게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마시고요. 손이든 입이든 잘 이용해서 여자를 충분히 만족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잘하는 남자가 진짜 잘하는 남자고요. 여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남자는 끝났는데도 이렇게 해주는 남자의 배려심에 감동을 합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번째로 여자는 절정에 올라왔는데 남자는 아직인 경우입니다. 이런 걸 남성의 지루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남자가 더 오래 버텨주니까 남자 생각에 여자는 더 좋아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랍니다. 이때 여자는 화가 난다고 하네요. 참 의외이지요? 그건 대체 왜 그럴까요? 사실 성생활의 중심은 여성입니다. 여성이 잘 느껴야 여성도 만족하고 덩달아 남성도 만족합니다. 그래서 넣고 있는 합체의 시간이 길수록 여자는 더 좋겠지요. 하지만 합체 타임이 아무리 길어도 그게 남자의 지루 때문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사실 여성들은 자기가 느낄 때 자기 파트너도 강력한 쾌감을 느끼고 만족해 했으면 해요. 그런데 남성이 사정을 못하면 만족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자의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자기가 남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여자가 절정인데 남자가 사정을 일부러 참는 경우에요. 남자가 사정을 못하면 여자는 화가 난다고 했지만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60대에 이르게 되면 남성이 한 번 사정을 하면 다시 발기될 때까지 간격이 꽤 깁니다. 여성이 잘 느끼는 분들은 60대가 되어도 보통 주 3에서 4회는 기본으로 하는데 사정을 해버리면 1에서 2주 성생활을 못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정말 고수인 남성들은 비사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정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하고 이들 뒤에도 하고 일주일에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남성의 지루는 여성을 화나고 기분 나쁘게 하지만 이 경우는 반대입니다. 비사정을 하면 남성이 자기가 사정하는 쾌감을 포기하면서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은 그만큼 자기를 아껴주는 남성에 대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겠지요. 남자 역시 스스로가 대견하면서 으쓱해지고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여섯 번째 사정하는 그 순간의 남자 표정을 본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남자가 조용히 마무리를 할 때와 적극적인 몸짓과 신음소리를 낼 때 여자는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반대로 여자가 그렇다면 남자들은 모두 후자, 즉 여자가 신음소리를 낼 때라고 대답할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남자가 그때의 느낌을 표현해주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자기가 여자에게 바라듯이 자기 여자한테도 적극적으로 절정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남자분들 중에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사정하는 그 순간조차도 조용하다라는 남자가 많습니다. 교성을 지른다는 여자는 많지만 소리를 지른다는 남자는 별로 없는 듯합니다. 큰 소리를 낼 필요는 없지만 적절한 소리는 여자한테도 훌륭한 자극제가 됩니다. 일곱 번째로 남자의 사정 타이밍을 잘 아는 여자는 성감이 높습니다. 타이밍을 잘 아는 건 여자가 잘 몰입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자가 남자의 그 순간의 타이밍을 잘 캐치할까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의 그 순간을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자한테 자기 다 끝난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자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겠다는 여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때가 되었구나라는 그 순간을 잘 아는 여자들은 성감이 발달돼서 몸에서 느껴지는 남자의 변화를 빠르게 눈치채는 것이지요. 관계에 잘 몰입하고 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자는 잠시 후 몸 안에 따뜻한 액체가 들어오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남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압니다. 갑자기 그곳이 뜨거워지고 팽창되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또 움찔거리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 순간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냥 끝낼까? 좀 더 여운을 즐겨볼까? 등을 말이지요. 여덟 번째로 항상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여자는 성감이 낫습니다. 남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겠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잠자리 경험이 별로 없거나 성감이 낫고 클라이맥스 경험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관계 시에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는 썩 즐거운 잠자리는 아닐 겁니다.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남자가 잘 개발시켜줘야 합니다. 현재는 잘 모를 뿐이지만 일단 관계에 눈을 뜨면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여자가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의 그때 그 순간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중간중간 남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잠자리의 만족도도 올라가고 여자분한테 사랑도 듬뿍 받으실 거예요. 이제 오늘의 다음 컨텐츠로 왔습니다. 남녀의 역사는 밤에 이뤄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처럼 밤에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하기엔 출근도 해야 돼서 시간도 없고 또 하루를 너무 강한 자극으로 시작하기엔 뭔가 부담이 되죠. 아침에 삼겹살을 먹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오늘은 아침에 사랑을 나누는 게 밤에 하는 것보다 좋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사랑을 나누지만 남성의 몸둥이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는 자고 일어난 직후입니다. 텐트를 친다는 말처럼 몽둥이가 우뚝 서 있을 때가 많죠. 그리고 여자들도 그곳이 예민해서 아침에는 평소보다 짧은 시간 안에 흥분과 절정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을 나눌 때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각종 호르몬 또한 하루를 기분 좋고 활력있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아침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밤보다 아침이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나누는 느낌이 다르다. 시간대에 따라서 관계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상쾌하고 개운한 느낌 낮에는 짜릿하고 스릴 있는 느낌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 등 언제 하느냐에 따라 느끼는 기분과 감정은 많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시간대도 다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전에 사랑을 나눕니다. 퇴근하고 주위의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개인 시간이 많기도 하며 습관적으로 밤에 할지도 모르죠. 밤에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쉬고 싶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랑을 나눠보세요. 새벽에 달기 울듯이 남자는 아침부터 몸둥이가 텐트를 칩니다. 그 이유는 남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밤에 분비되는 성호르몬은 아침에 비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일 컨디션이 짱짱할 때는 자고 일어났을 때죠.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욕구가 제일 왕성하며 몸둥이의 컨디션도 최상입니다. 밤 사이에 잠을 자면서 피곤이 풀린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 이완되고 발기부전이나 조루 같은 나쁜 영향을 주는 교감신경도 안정되어 있어서 깊은 사랑을 나누기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혈액을 빠르게 돌림으로써 하루를 활기차고 활력있게 시작할 수도 있죠. 평일 아침이 부담스럽다면 느긋한 주말 아침에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주말 아침은 서두를 필요 없이 느긋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사랑을 나누기 더 없이 좋고 행복한 시간이죠. 두 번째 여자도 아침이 좋은 이유 남자가 아침에 텐트를 치듯이 여자도 아침에 그곳이 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모든 세포들의 감각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그런기 때문에 흥분이 빨리 이뤄지며 지루한 전의 과정이 그다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다르게 몸이 예열되는 시간이 긴 편인데 아침에는 이런 긴 전이 시간을 생략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 전이라면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침에 나누는 사랑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피부와 모발을 윤기나게 만들어 여자의 아름다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합니다. 하루를 아름답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죠. 관계를 자주 가지는 여자는 또래보다 5년에서 7년 정도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심심한 꽃처럼 하루를 싱그럽게 시작하고 싶다면 아침에 사랑을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 번째, 불을 켜거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하기.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 가장 큰 적은 바로 잠에 대한 미련입니다. 누구나 5분만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람의 몸은 빛에 반응해서 활동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을 켜거나 햇빛이 들어온다면 자연스럽게 잠이 깨면서 햇빛에 의해 성호르몬의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수면 전문가인 마이클 브로이스 박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에서는 알람을 여러 개 맞춰놓고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기보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관계는 언제에도 좋고 행복한 행위이지만 푹 자고 일어난 뒤에는 전투력의 최고 상태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술을 마셨을 때는 감각이 둔화돼서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고 일어난 뒤에 숙취는 남아있어도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술을 마셨을 때보다 몽둥이의 컨디션이 더 좋은 상태입니다. 햇빛까지 받는다면 아침에 사랑을 나누기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에너지가 없어서 힘드시다면 커튼을 확 치고 환기를 식히면서 사랑을 나눠보세요. 힘들었던 아침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이 높아지고 하루 동안 행복합니다. 사랑을 나눌 때 분비되는 사랑의 호르몬인 목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의 효과 때문에 하루 종일 활력 있고 즐겁습니다. 미국의 주간지인 플레이보이의 실린 보도에 따르면 옥시토신은 인체를 바이러스나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면역글로블린이라는 IGA의 항체를 증가시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요즘같이 감기 바이러스가 많은 시기에 면역력은 정말 중요하죠. 밤에 충전시킨 에너지를 사용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잔병치레로 고생하고 있는 분이라면 아침에 나누는 사랑으로 하루를 활기차고 행복하게 만들면서 면역체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잔병치레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번째 즉흥적인 사랑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 자기 전에 미리 예고를 하고 계획하고 자는 것보다 서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이 마주쳤을 때 즉흥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좋습니다. 그 시간에는 멋들어진 옷도 필요 없고 공들여서 화장을 할 필요도 없으며 즉흥적으로 마음이 동할 때 서로 사랑을 나누기 좋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서로가 만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원하는 마음과 욕망에서 시작된 즉흥적인 사랑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도 있죠. 여섯번째 아침에 가장 좋은 자세 아침에 사랑을 나눌 때 가장 좋은 자세는 무엇일까요? 아침에는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면 베개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물론 서로가 망가진 몰골로 웃으며 사랑을 나눌 수도 있지만 부끄럽거나 창피하다면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자세는 피해야겠죠. 아침부터 힘을 써야 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천장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가위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자세는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호하는 자세로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째 입냄새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입냄새는 서로한테 불쾌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얼굴과 복장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침부터 입을 진하게 맞추며 사랑을 나누기는 쉽지 않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면 양치 정도는 하고 오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만난 지 오래된 커플이라면 대충 물로 헹구고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볍게 양치질을 하고 오는 것이 입으로도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서로에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씻었다면 아침에 양치하는 것만으로도 준비 완료입니다.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아침에 사랑을 나누기엔 충분하죠. 향수나 화장품 냄새와 다른 그 사람 본연의 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더 흥분되고 좋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청결을 중요시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간단하게 씻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좋겠죠. 여덟 번째 각종 건강한 호르몬의 분비 위에 말한 면역글로블린이 면역력을 높여주기도 하고 사랑해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나와 여성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렬한 행위를 하거나 스포츠 경쟁 등을 했을 때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도 뿜어져 나와서 하루를 에너지 넘치고 활력있게 만들어주죠. 이런 긍정적인 호르몬들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루의 시작으로는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아침 사랑 아직 안 해보셨다면 아침에 사랑을 나눠보세요. 오늘은 아침에 사랑을 나누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언제 사랑을 나눠도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행복해지기 마련이지만 아침에 운동을 하면 개운한 것처럼 아침에 사랑을 나누면 하루를 활력있고 생기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종 컨디션이 아침에 좋은 것도 아침에 사랑을 나누기 좋은 이유가 되죠. 사람마다 신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인지 올빼미형 인간인지에 따라 취향과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지만 늘 밤에 하는 것을 고집하셨다면 아침에도 사랑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